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화면에 보이는 이런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일로 요청을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이런식 그 뭐 전통 테슬 이라고 하는 장식을 어떤 식으로 다이나믹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요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 메일로는 엑스젠 으로 이제 구성을 할 거다 엑스젠 으로 이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얼굴 렌더링 한 화면입니다 어 근데 이제 그 엑스젠 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모양 되는데 포커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굳이 엑스젠 이 아니라 그냥 헤어를 이용해서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헤어 를 이용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새 창을 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메인이 되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실린더 형태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 보구요 실린더 형태 모양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바닥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실린더 에다가요 어 아까 전에 그 술 같은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엑스젠이 아니라 그것도 비슷한 이제 헤어를 이용해서 에펙스 항목에 보게 되면 이렇게 헤어 툴이 있구요 헤어 해보게 되면 페인트 헤어 포리클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걸 클릭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창이 뜨게 되구요 여기에 이제 뭐 여러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헤어 시스템에 새로운 걸 만든다 그리고 아웃풋은 페인트 이펙트 그 다음에 넙스 커브 페인트 이펙트 넙스 커브 이런것들을 만들겠다 뭐 화면에 보이는게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페인트 이펙트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구요 그 다음에 이제 덴설틱 30 곱하기 30의 밀도를 갖고 있는걸 만들고 싶다 그 다음에 포인트 퍼 헤어라고 해서 이 헤어의 그 디테일 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헤어에 그 이게 너무 낮게 되면 그 움직임이 너무 디테일이 떨어지니까요 적당히 높여주는게 좋습니다 한 15 정도 이렇게 늘려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버텍스 들이 많아져서 움직임의 디테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헤어 랭스 헤어의 길이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값이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좀 길게 6 정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구요 화면상 있는 이 오브젝트 에다가 브러쉬를 이용해서 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에 이렇게 칠하게 되면 요런식으로 칠하게 되는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닫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무브 틀 선택하게 되면 브러쉬 창은 없어지게 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헤어가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에 달라붙어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렁 출렁 거리게 되게 되죠 어 여기서 여기 있는 이 헤어의 모양을 좀 바꿔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 있는 것은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 다발이 여기는 포리클 이라고 하는 이 머리에 끝부분 그래 머리 뿌리 부분에 이렇게 여러 개의 다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런 것들을 한 가닥으로 굵은 한 가닥으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헤어 시스템에 보게 되면 음 클램프 앤 헤어 쉐입 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 헤어 퍼 클램프 라고 해서 하나의 포리클 당 몇 개의 헤어를 만들 것인가 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만들겠다 라고 한 부분이 있구요 근데 지금 포리크 장이 헤어랑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게 되면 클램프 위드 라고 해서 이 포리클 이 범위를 헤어의 범위를 나타내는 부분인데 이거를 이렇게 낮춰 주게 되면 이렇게 포리클 하나의 한 가닥이 이렇게 딱 나오게 되는 것을 쓰겠습니다 이거는 헤어로 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뭐 그냥 한 가닥 한 가닥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만들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 밑에 보게 되면 화면은 보이지 않지만 헤어 위드 라고 해서 여기는 다발의 굵기를 조정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 낮게 되면 너무 얇아지니까 그건 조금 있다가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렇게 한 모양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구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음 이 오브젝트가 떨어지면서 얘가 이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주도록 할게요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인데요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원래는 앤 클로스 앤 그 다음 헤어 앤 뭐 이런 것들이 그 하나의 그런 영역으로 들어와서 다 동용 공용이 되게 되는데 이런 다이나믹 같은 경우는 이제 앤 클로스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더라구요 여기는 이 오브젝트 창 충돌해서 또 여기는 표면 달라붙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고전의 다이나믹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선택을 하고요 여기 필드 앤 솔버 해보게 되면 요런 식의 창이 나오게 되구요 밑에 보게 되면 레거시 리지드 바디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닥 선택을 해주구요 패시브 리지드 바디 라고 하는걸 적용하게 되면 이건 충돌 오브젝트가 되게 되고 고정되어 있는 얘는 움직이는 오브젝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액티브 리지드 바디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자동으로 여기는 이 오브젝트가 움직인다고 해도 중력이 없으면 안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브젝트 그냥 선택을 하고 중력 값을 적용해 버리게 되면 자동으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오브젝트가 되게 됩니다 액티브 리지드 바디라는게 적용이 되면서 그라비티라고 하는게 적용이 되게 돼요 그래서 플레이 해보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런식으로요 너무 직선 형태의 모양을 띄니까 살짝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이 헤어 같은 경우가 바닥과의 충돌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오브젝트도 바닥과 충돌 해주기 위해서 바닥 선택을 하고 어 헤어 에 충돌 오브젝트 만들어 주는게 여기 n 클로스에 크레이트 패시브 콜리더 라고 하는걸 적용을 해주면 바닥도 충돌 오브젝트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돌 하는걸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요 충돌하는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 있는게 너무 이제 움직임이 너무 크니까 조금 줄여 주도록 할게요 바닥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 충돌 오브젝트 에 여기 프릭션 이라고 한 마찰력을 조금 주고 아 여기 이거 여기 이 오브젝트 해보게 되면 리지드 바디 라고 하는 부분이 있구요 여기에 어 움직임을 약간 제약을 거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스테틱 프릭션 다이나믹 프릭션 이라고 하는 정지했을 때 마찰력과 움직일 때 마찰력 그 다음에 바운스 라고 한 부분인데 바운스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처럼 튀지 않는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덜 튀는걸 볼 수가 있죠 이런식으로요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구요 마찰력을 더 높여 준다면 밀리는 거나 이런것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리지드 바디 라고 하는게 레거시 방식이라서 옛날 예전 방식이라서 조금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엔클로스를 이용해서 이제 그 보통 리치드 바디 요즘에 만드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헤어랑 연동이 안되기 때문에 너무 연동이 돼서 제대로 안나오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하여튼 그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음 렌더링을 하게 되면 우선은 제대로 렌더링이 안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제 페인트 이펙트 라는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페인트 이펙트 말고 어 다른 방식으로 조금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냐면 여기 오브젝트 페인트 이펙트 선택하구요 모디파이의 컨버트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페인트 이펙트 2 폴리곤 이라고 하는 하게 되면 이 폴리곤으로 이렇게 폴리곤 오브젝트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근데 봤을 때 이렇게 굵기가 너무 얇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조금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헤어 시스템을 보게 되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구요 여기에 헤어 위드 라고 하는 너비를 조정하게 되면 이렇게 굵기를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 굵기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해줄 수 있구요 그 다음 끝부분이 너무 얇다 라고 하면 여기 클램프 미드 스케일 라고 한 항목을 이용하게 되면 음 아니 요게 아니군요 클램프가 아니라 헤어 미드 스케일 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끝부분도 얇지 않은 형태로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점점 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 줄 수도 있구요 뭐 원하는 대로 해 줄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배에 보니 뭐냐면 밑으로 쭉 내려 보게 되면 콜루 전 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콜리전 어 여기에 이제 셀프 콜리드라고 해서 자기 자신과의 충돌을 해줘야지 좀 더 자연스럽게 충돌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기 자신이 충돌 안하면 모양이 서로간의 간섭을 안하기 때문에 좀 잘 나오게 되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게 되면 이런식으로 만들어 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는 요 여기는 이 오브젝트랑도 충돌 해야 되는데 충돌 안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선택하고 어 얘기 이 엔 클로스 패시브 콜리더 라고 하는 걸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 오브젝트에도 이렇게요 이런식으로 이제 해 줄 수가 있어요 이 헤어의 이제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변형을 시키고 싶을 때는 다시 한번 헤어 시스템 선택을 해 주구요 뭐 얘가 조금 어 변형 되는게 조금 더 과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어 다이나믹 프로퍼티스 라고 하는 부분에 보게 되면 컴프레션 레지스턴스 라고 하는 이게 눌렸을 때 변형되는 저항력이 있는데 그걸 좀 낮춰 주게 되면 조금 더 매끄럽게 되게 되구요 구부러지는 것도 저항력을 좀 약하게 해 주게 되면 좀 더 형태가 구부러진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 미묘한 차이지만 그런 것들을 좀 조정해서 만들어 주면 조금 더 형태감을 줄 수가 있을 거에요 이런식으로 이제 사용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뭐 여러가지 또 설정한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게 될 거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 오브젝트가 그 공중에 매달려 있다가 떠어트리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 이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 필드 앤 솔버 에 어 여기 크리에이트 여기 레거시 리지드 바디에 네일 컨셉 이라고 하는거 하게 되면 공중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오브젝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떨어뜨리게 하고 싶다 34프레임부터 만약에 떨어뜨리고 싶다 라고 하면 이 네일 컨셉을 선택을 하구요 컨셉에 온오프 값을 이용해서 온의 키를 주구요 그 다음에 오프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 35프레임부터는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런식으로 해 줄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가장 처음 있을 때 약간 너무 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든다 라고 하면 약간 불규칙한 움직임을 주고 싶다 라고 하면 헤어 시스템에 보게 되면 이렇게 아랫부분에 터블런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테네시티 라고 하는걸 조금 높여 주게 되면 약간 불규칙한 움직임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어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되면 원하는 형태의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주의하실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첫번째는 뭐냐면 우선 이 다이나믹 이라고 하는거 여기는 이 헤어를 다이나믹으로 쓰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이걸 이제 키를 준다 라고 하는건 어렵기 때문에 요 근데 어떤 오브젝트가 떨어지는 오브젝트가 어 다오 그 오브젝트 마저도 다이나믹을 주게 된다 라고 하면 뭐가 문제 면 원하는 그런 위치나 원하는 모양으로 어 개선값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어느정도 예측을 해서 할 수가 있긴 한데 그걸 모든걸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오브젝트 는 다이나믹으로 쓸 필요 없이 그냥 키로 주구요 나중에 키를 다 준 다음에 여기다가 헤어를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는걸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지금 제가 했던 이 레거시 리지드 바디 라고 하는게 옛날에 사용했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도 요 방법을 거의 쓰진 않을 겁니다 저희 정보를 얻기가 좀 어려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통합되어 있는게 아니라 서로 다른 뭐 충돌 오브젝트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권장을 하는게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는 따로 애니메이션을 주구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오브젝트를 붙여서 여기 있는 이 엔클로스에 이제 콜리더 패싱 콜리더를 이용해서 이제 충돌하게끔 해주는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뭐 렌더링 한 이미지 까지는 뭐 여러가지 옵션들을 좀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 그것까지 만들기는 조금 음 무리가 있을 것 같구요 우선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도움이 했다면 암 질문 쓰시면 오른쪽 안에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고 하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구요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필요하시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